GX 야구석 고속장 핵시 지켜나 여러분 저한테 새해 복수해 보세요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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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경비 이었습니다 경비 경비 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대로 13일까지 우리 서로선들에게 따로따로 박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가 자선 경매 호흡 물품 전달 시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스칼팀 차상혁 남동과 제작 강소비 선수가 대학사회복지회 김문들 고등장과 스탠드 대표에게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만 자선 경매 호흡 물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소비 선수가 준비한 선수단 사이버를 같이